음 자 그 수업 시간에 촬영을 못해서 그 집에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수업이 끝나고 이 질문이 올라왔어요. 이 사주에 대한 질문이 질문은 어 이 남자애가 90년생인데 그 공무원 시험을 오래 본대요.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합격을 하겠냐 이거였어요. 음 자 공무원 시험을 본대요. 공무원 시험 공무원 시험이래요. 공무원. 이거는 직업과 관련이 있죠. 자 공무원 시험을 보는게 직업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직업과 관련이 있으니까 어 이거는 격과 연관이 있겠네요. 격국과 연관이 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주를 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저는 세가지 접근법을 써요. 첫번째는 격. 격입장. 이걸 이제 재관으로 놔도 무방할거에요. 두번째는 억부입장. 이거는 신왕 약. 이거에 맞는거죠. 세번째는 병약. 병약으로 있다는건 사주의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게 병이 되고 그 병에 대한 치료약으로 어떤 약을 쓸 것인가 이거에요. 자 그러면은 공무원이니까 질문이 공무원에 합격하겠느냐 이거니까 격으로 풀면 되죠. 그러면은 한번 격으로 접근을 해보자구요. 자 보면은 월지에서 투관한게 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월지에서 투관한 기축. 월주 자체가 이미 간여지동이기 때문에 뭐 다른데 어디에 투관이 됐느냐 이런건 따질 필요가 없죠. 그 자체로 정관격입니다. 정관격. 기축이라는 정관이 기둥으로 있어요. 자 그럼 정관격이기 때문에 두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두가지로 이제 분류하는게 어느것을 용신으로 쓸 것인가 이걸 얘기하는거에요. 자 그러면 정관격에 용할 수 있는건 재성과 인성이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용신 또는 상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격은 이 두개가 있어야지 정관격다운 모습이 갖춰지는거에요. 좀 더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이것이 그릇이에요. 그릇. 그 격이 그 사람의 그릇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관격이다 이러면은 정관격 모양처럼 생겼어요. 뭔가 그 직장생활을 잘할 것 같고 반듯해 보이고 당연히 도덕적인거 잘 지키고 규범같은거 잘 따르고 그런 모양으로 생겼다. 모양이 그 사람의 모양인거에요. 정관격은. 그러면은 이 정관격이라는게 그 그릇의 이름이라면은 이 둘은 그릇의 내용물이 되요. 내용물 그 그릇에 합당한 내용물이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술잔 술잔에 술을 담아야죠. 그러면 이게 있다는 것은 그 그릇에 맞는 내용물이 담겨있다는 소리죠. 술잔에 술을 담아야 된다고요. 술. 그러면은 그 모양에 어울리는 내용물이 담겨있는 것이죠. 자 저같은 경우는 찻잔이 있어요. 찻잔 집에. 찻잔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소스를 담아 먹어요. 소스. 마요네즈 막 케찹 이런걸 담아서 먹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격은 제대로 되어있는데 내용물이 제대로 안되어있는거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정관격의 재성이나 인성이 없으면은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모양이. 그래서 그 격처럼 그 격대로 안사라집니다. 근데 이 사주를 보면 보세요. 재성과 인성이 다 있어요. 사주에. 그러니까 정관격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정관격의 인성과 재성이 다 있다. 자 근데 유심히 보면은 이 재성은 너무 약하죠. 축토가 옆에 있는데다가 여기를 도와주는 목도 전혀 없구요. 어 이게 오화라고 할지라도 연료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중요한건 위에 경금이 나와있다는거. 청관으로 투관된게 경금이에요. 인성이 투관되어 있어요. 자 따라서 이 화는 물론 정관을 보충해주는 정관의 격으로서의 재성으로 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경금을 만들어주는거에 더 적합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자 그래서 오히려 인성을 쓰는게 더 낫다. 이 사주는. 자 그래서 정관격의 인성을 용하는 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정관격의 인성을 용하는 명인데 잘 보세요. 인성이 있긴 있는데 양사이드에 가장 멀리 이렇게 떨어져있어요. 그래서 일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기에는 참 쉽지 않아 보이죠. 자 그런데다가 그런데다가 올해가 어떤 연도에요? 기해년도에요. 기해년도. 자 그러면은 올해 합격을 할 것인가 이거를 볼 때 기해년이 여기에 대입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보면 돼요. 자 보면은 정관격이라는 격운이 또 왔어요. 또 왔는데 보면은 이게 기토 자체로 이렇게 여기에 작용하는게 아니라 해수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해수가 주도권을 가지게 됐어요. 기해년에는. 따라서 격운이라고 할지라도 합격을 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격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아 올해 들어서야 자기의 진로를 제대로 찾아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게 맞아요. 자기 모양을 제대로 인식하는구나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격운이 올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인식해요. 자기의 직업을 제대로 찾아가는게 격운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해수에 의해서 이게 흐트러졌어요. 그리고 중요한건 어떻게 됐어요? 수, 오, 진 자 여기에 해수가 개입이 된다는거에요. 지지에. 전 지지에 전부 다. 그러면은 보면은 이 사주는 나름 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수, 자진으로 연결되어있는데 임수가 나와있죠. 축토도 토잖아요. 어쨌든 다. 토니까 정적이죠. 오화만이 이제 유일하게 조금 폭발적인 힘이 이렇게 축, 오로 되어있어서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해수가 들어오는거에 비하면은 나름 정적인 형태에요. 해수가 들어오는거에 비하면은 여기에 해수가 들어오면 이게 다 뒤집어 엎인다고요. 더 동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임수가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어있어요. 동적이 되기 때문에 해수에 의해서 흐름을 가지게 되잖아요. 임수도. 그래서 올해는 합격이 어렵다. 이렇게 저는 풀었구요. 합격이 어려운 이유는 이런 기회년으로 인해서 공부에 집중이 안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아마 공부 안할거에요. 공부하겠다고 하면서 안할거라고요. 물어보면 100%입니다. 100% 그래서 뭐 지금 말 들어보니까 여자친구 만나고 공부 안한대요. 그래서 올해 합격이 안되는 이유는 이 친구가 공부에 집중을 못하기 때문인거구요. 언제 합격하겠어요? 내년에 경자년이 있네요. 어 경금이 제대로 들어오네요. 인성이. 이렇게 박해있던 사이드에 있던 경금이 안으로 확 들어오네요. 경자년이 합격한다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뭐 올해가 지나면은 증명이 되겠죠? 이렇게 풀면 돼요. 격 입장에서. 만약에 이 친구의 질문이 이게 아니라 뭐 저는 언제쯤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이었으면 달라졌을거에요. 이걸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죠. 그때 업부 입장에서 또 해석을 하면 되죠. 당연히 목화가 가중되는 곳에서 좋겠죠. 목화가 업부에서 이렇게 해석할 때는. 이게 끝입니다.